오늘 제가 할 주제는 단학회 독립운동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그 빛은 만고의 길이 푸르고 압록강 푸른 물결은 쉬지 않고 흐른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의 어떤 시 구절인데요. 삭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던 독립운동가 이동규 선생입니다. 이분의 호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시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명의 독립운동가 숨겨진 독립운동가 잊혀진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학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가 봉호동 청산리대처 100주년입니다. 또 계연수 선생 순국 100주년이고 천마산대가 1920년에 처음 생겼죠. 그래서 천마산대 대일항쟁 100주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경 세계화 100주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뒤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학회 역사광복운동이라고 하면 바로 그 결실이 환당고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악 2기 선생이 감수를 하고 그리고 운초계연수 선생이 편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유립 선생이 전수를 하게 되는데요. 1대 단학회장이 바로 해악 2기 선생이시고 2대 단학회장이 운초계연수 선생 그리고 6대 단학회 회장이 바로 이유립 선생이고요. 이유립 선생은 60년대에 단단학회로 명칭을 바꾸셔서 그 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단학회 회장 계보를 보면 2기 선생부터 2기, 2대 계연수, 3대 최시흥 그리고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6대 이유립 선생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학회 보면 단학회 좀 전에 보셨던 회장이 있고요. 명예회장단 그리고 고문과 교화사 그리고 간사의 명단들이 커버라는 잡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대 때 그리고 2대, 3대, 4대, 5대에 이어서 그때 당시에 고문과 간사들을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쭉 이어지는 교화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예회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산대와 같이 무장항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광복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은 단학회가 결성되면서 바로 다음해부터 우리가 이 역사광복운동을 독립운동의 범죄에 넣는다고 하면 바로 다음해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실이 바로 환당고기 초간본에 발간이 되겠습니다. 1911년에 그 발간이 있고요. 그래서 환당고기 초간본은 아시겠지만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이어지는데 소장자는 이렇게 단군세기는 백감묵 지반 북부역이는 이영식 지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선천의 계현수 선생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가면 삭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넘어가면 압록강을 넘어가면 관전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단학회 독립운동의 어떤 주무대가 바로 이 삭주라는 곳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천마산 그리고 압록강을 넘어서 관전현 이런 곳이 그 주무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주 고성희 씨의 독립운동도 여기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를 쓴 일십당 이맥 선생의 아들인 이린 이린은 개천군수로 그리고 손자 이방은 평북 삭주에 근무를 하게 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삭주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삭주의 이영식 선생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역사설을 기증을 하게 됐고 나중에 삭주에서 이유립 선생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환당국위가 초간번이 나오게 됐는데 송암 오동진 선생과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경비를 대서 30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봉오동 바로 이 환당국위에 재정 지원을 하였던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대첩 독립운동사의 금자탑으로서 국치 이래 최초로 우리 독립군이 외적과 싸워 승전했던 그런 승전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봉오동이 있고 청산이 두만강을 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6월 6일부터 해서 6월 7일에 봉오동 대첩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있고 안무장군이 있고 그리고 군무도덕부의 최진동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단이 있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사진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사진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검색을 해서 홍범도를 검색을 하면 이 사진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사진은 이 사진을 저도 예전에는 반을 잘라서 썼습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표현할 때. 그런데 이 반 잘린 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분이 최진동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밝혀진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 반을 사실은 잘라서 홍범도 장군만 이렇게 사실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최진동 장군이 같이 래니에게서 권총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최진동 장군이고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게 바로 1년 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진동이라는 분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동생이 또 하나의 주역이었다. 그분의 동생도 있었고 최씨 삼형제가 봉호동이라는 터전을 일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됐죠. 그래서 여운영 최운산 이분이 영상 중에 나오는 건데요. 이분이 최운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최운산인데 같은 분이죠. 이것을 오래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고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진동 최운산 삼형제가 1909년경부터 일찌감치 두만강변의 봉호동에 털을 닦고 둔전을 통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있었고 체코군에 무기를 구입하였다. 이 체코군에 무기를 구입한 것이 청산리 대첩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봉호동 대첩 이전에 이 체코군의 무기를 이미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호동도 독립군 기지다. 그냥 우리가 거기로 밀려 들어가서 거기서 승전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명이 거기서 매일매일 밥을 해먹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증언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최운산 장군의 손녀예요. 손녀가 최운산이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바로잡기를 기다렸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독립운동사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단학회의 독립운동.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사로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분이 바로 이립선생이다. 이립선생이 자신이 겪었던 독립 청소년 시기에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 그리고 아버지가 개호선생과 함께 손잡고 같이 독립운동했던 모습. 그분들에게서 역사교육을 받았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지금까지 가족사로 해왔던 것인데 그것도 1960년대잖아요. 커바라는 있든 어디가 됐든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50여 년 전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정리된 책이 처음 나올 때가 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이미 풀어간 거예요. 50여 년 전에. 그런데도 그것을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환당고기를 위서로 몰기 위해 독립운동사까지도 조작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근거를 될 수 있는 중간중간 포인트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